저는 27개월 아기가 있는 결혼 3년차 임산부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내년 초과 시어머니 미칠 순이라 기념으로 온 가족이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7월쯤 시누이가 얘기했었어요. 경비는 시누이 남편이 쏜다고 했고요.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음으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너무나 설렜고 둘째 출산하면 앞으로 더 못 갈 것 같은 생각에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여름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언제 가는지 아무 말이 없어서 남편에게 누나한테 좀 물어보라고 했더니 내년 봄에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. 저는 3월이 출산 예정이라서 못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가자고 쫄라보랬더니 시누이 하는 말이 임신해서 가겠어? 라고 하네요. 너무 속상하네요. 제가 이상한가요? 저 임신한 것도 알고 그러면 앞당겨서 지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? 12월 전에만 가면 얼마든지 임신해도 갈 수 있는데 임신한 며느리는 당연히 안 가는 건가요? 이럴 때는 며느리는 남인가요? 며느리만 빼고 가려는 게 시댁 목적이라면 내가 못 가니까 남편도 안 갈 텐데 칠순여행이지만 어머님 울 아들냄이 없으면 못 사실 정도고요. 아들과 같이 가야 더 행복한 칠순이 되는 건데 당연히 저희 가족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.